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진행한 부역 혐의 희생사건 발굴을 통해 유해 40여 굴을 확인했습니다. 유해는 폭 3m, 길이 14m의 방공호를 따라 무릎이 구부러진 자세로 빼곡히 붙어 있었고, 손목에는 군용 전화선이 감겨 있었으며,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위원회는 추정했습니다. 현장에선 학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 탄피가 다량 발굴됐고, 단추와 벨트, 신발 등 유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아산 부역 혐의는 6.25 전쟁 당시 아산 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 등이 지역 주민을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희생된 주민은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